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4쪽에 문제 3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줄부터 봐볼게요. 2년 전에요, 그린 카운티 라이브러리, 즉 그린 카운티 도서관은요. Decided to 뭐죠?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요. 열기로 결정했어요. 8시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나온 이 결정, 뭐죠? 그렇죠, 8시까지 오픈하기로 한 이 결정은요. was to make.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오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뭐 하기 위함이에요. 뭐 하기 위함이에요? 라이브러리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를요.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됐나요? 자, 만들기 위함인데요. 누구에게요? to people, 사람들에게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뭐 하려고요? for whom. 누구냐면요. whom은 who의 목적격이죠.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격이에요. 자,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저녁만 오직 편한 시간이라는, 시간인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즉, 누구예요? 그렇죠.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저녁에 오는 직장인들을 위함이죠. to visit, 방문하기에 좋은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요. however. 자, 여러분 독해할 때 however, but 이런 애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뒷문장을 정말 조심히 보셔야 돼요. 자, visitor numbers, 방문객 숫자가요. have not shown, 여태까지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 현재 완료를 썼다는 건 뭐예요? two years ago에 decided를 했어요. 2년 전에 결정을 했지만, 방문객 수가 어때요? 보여짐을 안 보여줬어요. 어떤 걸 안 보여줬죠? a strong demand, 강력한 요구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for the later hours, 늦은 시간에 대한 강력한 요구, 무슨 뜻이죠? 아, 우리가 목요일까지 열어줄게. 너희 저녁에 와서 책 봐, 라고 했는데, 방문객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죠. 됐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요. 도서관 officials determined. 도서관의 관계자들은요. 결국 결정을 했죠. that 이하를 결정을 했는데요. staff time, 직원 시간, 즉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요. would be more effectively utilized.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요? by addressing, 조절함으로써 운영 시간을. 아, 그러니까 뭐예요? that 이하의 내용이. 우리가 열어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 그러니까 이 staff time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좀 오픈 시간을 줄여서 우리 좀 더 효과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자.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요. I have to inform. have to.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알려줘야 돼요. 당신들에게. that 이하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운영 시간이. 운영의 시간이. 그린 카운티 라이브리의 운영 시간이 바뀔 것이라고. starting October 8th. 10월 8일 2015년. 2015년 10월 8일부터 바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 목적은 나왔어요. 뭐죠? 그렇죠. 운영 시간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자, operating hours. 운영 시간은요. 언제요? 목요일에는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요? 보통대로. 연장 시간을 연장 운영을 하던 목요일이 다시 보통으로 돌아가는데요. from a.m. 9시부터요. 언제까지? 6시까지로 돌아간답니다. 자, 모든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는요. 그대로 가능합니다. still be available. 가능해요. 언제? during those hours. 이러한 시간 동안. during 알죠? 뭐 뭐 하는 동안. 뭐 뭐 하는 동안. 기간을 나타냅니다. 게다가요. 추가적으로 the shift. 그 변동. 뭐죠? 8시까지 운영하던 걸 6시까지로 바꾸는 이 변동은요. will allow. 허락해 줄 겁니다. 그린 카운티 도서관이요. 뭐 하도록요? to improve. 증가시키도록. 더 좋게 만들도록. 그리고 an increase. 향상시키도록. 몰려 서비스를. 어디에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답 같은 경우에는 뭐죠? 1번. 휴관일 변경을 안내하려고. 휴관일 얘기는 없었죠. 수강생 아니고요. 연장 운영 중단을 공지하려고.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